왜 아직도 차량냄새 걱정하세요? 바이오세라 오코테라가 있는데 쾌적한 차량공기 이제 바이오세라 오코테라와 함께하세요 우리나라 고유의 확토화 수출 주성분으로 만든 순수자연필터 공기정화기 오코테라 이 바이오세라믹 필터에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들이 포착되어 차은 공기를 정화시켜줍니다 이렇게 크기는 작지만 효과는 슈퍼그레이드 일반 음이온 공기청정기와는 다르게 음이온 오존 발생 위험이 없어서 인체에 무해한 것은 물론 무동력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차량 송풍부에 간편하게 쏙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간편한 설치만으로 찬 에어컨, 히터, 담배 냄새, 휘발성 유기화학물 그리고 초미세먼지까지 한 번에 싹! 또한 다공성 소재 필터가 여름철 습기 제거는 물론 다량의 원적외선 방사에 의한 순전한 공기를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공기정화기를 필터 교체 없이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곁에 두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